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CT의 성찬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 저는 22살 2000년생이고요 3살 2003년 9월.. 아.. 18? 19살 음.. 19살이고요 저는 2010.. 저는 2001년생 21살이고요 2020년 10월 12일에 데려 있습니다 와아아아 네..입니다 와아아아 그럴 수가.. 부차장 앞에서 들어가지고 와.. 어..정말.. 아..그러니까 이게.. 약간 꿈같아요 음.. 이제 갔는데 저는 사실 혹시 제가 잘못한 줄 알고 혼나는 줄 알고 미팅에 갔는데 저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한이 있습니다 오.. 저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만 들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인기가요 MC가 됐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네.. 저도.. 똑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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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칭 뭐 하세요? 에칭이요? 그냥 송찬 씨였어 아.. 에칭!! 에칭! 뭔가 저.. 저의 따로보다는 약간 세 명 같이 뭔가 애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다 ㄴ으로 끝나더라구요 그니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니 후니 찬이 어땠나요? 좋아요 저 생각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아 좋아요 열심히 생각하신 거 진짜로 진짜로 좋습니다 진짜로 뭔가 할로윈 크리스마스 때 뭐 산타 산타 복장 산타 복장 저는 완전 웃는 멋있는 척 하거나 이런 멋있는 부대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뭔가 저희 셋 다 엄청 웃고 밝은 모습 어떨까요? 좋죠 좋습니다 좋죠 밝고 웃는 그런 컨셉의 노래를 저는 좋습니다 저는 뭔가 이제 곧 겨울이 끝나니까 봄 느낌 나는 그런 곡을 따뜻한 느낌의 곡으로 한번 스페셜 무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앤시티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기가요 MC를 멋있는 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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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